나 처음엔 추웠지 게임하러가 잔전하던 저스님 일 따로 놀아 렉자 연인 대가로 온 도파민 대신 성취 그걸로 숨쉬게 무의미해 충도와 차라는 눈치 게임 못 믿겠음 날 통시에 말 뿐인 놈들에게 수치 플레이 발들인 거 7년 전 여전히 믿어 우연 보라 필연성 머리에는 람과 시험성 적동아리 사이포 숨을 쉬었음 나 붙었던 적 없는 지원서 그래도 그게 날 이렇게 키워줄게 안 아쉬워 절대 이제 끝낼 시간 7년짜리 리허설 또랜 고민할 땐 넥타이 알아보고 있어 나는 트랙탑 내 꿈을 알아주길 바래 세상이 이리 살아왔지 여태까지 의미 없단 거니 믿단 놈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미디어엔 그 장본인들이 그저 랩이 얼마나 압권인지가 플레이어의 핵심 요인 수준이 달들을 벤치로 보내는 랩물을 흘려 벤치노치 잡아줄게 택시버스 관중하님 처리도가 어울려 보여 현역은 어리멍 당신의 가장ciones이 Circleinfosgré